방사장, 나 왔어 어, 왔어? 혹시 흥신소에서 무슨 소식 없었어? 요새 연락이 좀 뜸한 것 같아 그게 흥신소 소장이랑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 그 인간은 혹시 돈만 먹고 튄 거 아냐? 에이, 설마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고사정 정포엔 뭘 할지 생각 좀 해봤어? 글쎄,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, 저, 금은빵 어때? 응? 그, 금은빵? 응, 현금도 재깍재깍 들어오고 뭐 재고 정리하려고 발버둥 안 쳐도 되고 에휴, 오히려 물건 쌓아두는 값이 오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사본은 없을 것 같은데 아, 좋긴 한데 그러려면 자본금이 많이 들 텐데 아, 그걸 뭐하러 걱정해 자네 사위 공사장이 있는데 아, 좋긴 아, 좋긴 아 다가 어, 좋긴 아 아, 좋긴 아